그 고민의 결과가 함축된 표현이 바로 더불어 숲이었습니다. 축수는 뿌리 부분이 마디가 짧습니다. 올라갈수록 마디가 점점 길어집니다. 그렇죠? 짧은 마디가 만들어내는 강고한 힘이 대나무의 큰 키를 지탱합니다. 축수는 뿌리에서 돋아나죠. 누가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. 뿌리는 깜깜한 땅 속에서 자기를 뻗어가야 하는 뿌리는 아예 마디 투성입니다. 그리고 이 죽점, 대나무 밭의 모든 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홍수때도 언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함께